2024년 OECD 물가 순위 TOP10 10. 스페인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죠. 9. 포르투갈 낮은 주거비용과 식비가 특징입니다.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8. 이탈리아 음식과 문화생활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7. 아일랜드 IT와 제약산업의 성장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 프랑스 관광과 패션의 중심지로서 생활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5. 독일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특징입니다. 3. 호주 높은 주거비용과 개인 서비스 비용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2. 노르웨이 높은 소득 수준과 복지 혜택이 물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1. 스위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비를 자랑하며 고소득과 안정된 경제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OECD 물가 순위 T5P10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